왜 안 자고 나왔어? 나 엄마 사줘 나 엄마 사줘 두 명 아니 열 명 엄마 말고 강아지 사줄까? 아니 강아지는 머리 예쁘게 못 묶어주잖아 나 안아주지도 못하고 우리 딸 뭐 묻고 싶어? 이것도 못해 아가 엄마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내 엄마 갖다 줘 엄마 한나라 같잖아 불쌍한 거 불쌍한 거 경혜가 밖에 있네 더 불꽃 좀 갖다 주게 불꽃 예쁜 옷을 입어봐야 예쁜 옷을 만들지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엄마 깜짝 선물 너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아가씨 날이 추워요 답답해 짜증나 짜증나 사랑해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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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